여러분도 안녕하세요 핫도그 입니다 오늘은 향모야라 체오를 극한의 총 메이스 크림? 아니 뭐야 형 영상 완전 잘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형 영상찍고 있었는데? 형보다 랩 잘하는 것 같아 너 유튜브 하고 싶어 맞아 너 근데 오를따라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조회수 완전 잘 나왔잖아 얼마나 벌어지냐 바로 너 지금 바로 2차선 가 오케이 오케이 게이드 기구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조교 형 아닙니까 메이스 크림 어 있네 경기하지마 우리 래프트라기 하고 온 거잖아 말하고 형 랩 못 한다니까 화분이 계세요? 오늘은 TV 걸지마 진짜 제가 되어도 잘할 것 같은데 저 컴발을 더 꾸지 진짜 화낼 때가 제일 아름다워 아 뭐야? 갑자기 XX소리야 오늘 따라 아름다우시네 도움부터 다 정말로 혹시? 아우 아름다워 오케이 저 오토툰 걸었습니다 아트규씨 기장하시고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레츠고 아 여러분들 제가 메이스 크림이나 다른 사람 노래할때 너무 시끄럽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조용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널 이젠 놓아줘야 될 것 같아 의미없는 날짜를 셀 것 같아 내 손이 아닌 꽃이 무대인 낫빛 다시 날개짓하길 이제는 바이베이 나에게는 크리스탈 혹은 별과 비슷한 빛을 가진 다이아몬 럭셔리 땡 널 봐 난 날 위한 건가 날 위한 건지여 난 넌 더 어울려 누군가에 더 큰 어깨 대박을 로 갈래 내가 낫래 모자 쓰고 말해 찐그리며 오지마 너와 함께인 순간은 불안해 흔속의 흔속 내가 부족하니 미안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와 힘들어 와 한파다 와 힘들어 와 한샤니 깔끔한 말 잘라 같은 너의 반에 잘하려 했지 헌한 작지심 때문에 너를 못 가져 너를 못 안어 그댄 변함없이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워 누가 먹였니 너의 높은 갑옷이 언제부터 너는 그리 아름다웠니 누가 넌 과분하대 나는 말없이 그래 원하나 너에게 감히 쓰고 감췄지 남겨 미안해 기스 같은 상처 그렇지 않았네 나 별거 없는 애처럼 느껴져 모래세운 거야 미워해줘 날 모두 사랑해준 너 이제는 알겠어 내가 널 가진 것이 아니고 너가 와준 것이라는 것을 너 없는 이 도시 마치 압구정의 클럽 그 속에 나는 뭔지 나는 특별하지 않네 너를 위한 삶은 나바 너가 사랑할 때 우리 걷던 거리 지나갈 때 초라 아 너무 낮아 여기 왕타를 부리는구만 우아한 샤넬 깔끔한 말 잘라 같은 너의 반에 잘하려 했지 헌한 작지심 때문에 너를 못 가져 너를 못 안어 그댄 변함없이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워 까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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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랩할 때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뭔 소리야 진짜 열받게 하는데 아니 나 저번에 팔만 별거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9만으로 돌아왔어 9만 명 감사합니다 오오 4천으로 돌아왔어요 알대코 따박따박 하는거 봐 넌 뒤졌다 까묩 까묩 범준아 형이 봤을 때 범준이 너는 형한테 안 되는 것 같아 다섯살때부터 나는 피아노를 췄어 형제였지 에톱앤부터 모차르트 바우 쇼핑 선배였지 헌한한한 걸 줬고서 가사를 썼어 열내셨지 난 이게 참 좋아 그건 못 벌 이 새끼를 모두 엿 먹어 흐른 사채 무한리필 트랭 그게 내 힐약장 마세월에 컬 하얀색 페닛 서클스 그게 내 힐약장 내 꿈 바로 나의 진리꾼 불러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불러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서쪽 빠질보다 느려쳐야 민개월 더 나 전자 다른 거래 못해 그냥 배쳐 버려 돈 사짢아 풍자 들은 거의 겨투른 잠들에 거니 신을 치고 너 장신에 성을 떼 방금 나의 라인을 듣고 너는 말해 내가 fucked up 나의 삶은 locked up 될 바에 너를 보낼 데일리스크를 향해 천번 비릴속은 피아노 꿈꾸던 이 눈 그걸 치며 살기 위해서 돈을 숨구멍임을 알고서 아프다 답이 돈을 따위 쿵구든 이를 밥 먹고 성난했지 내 자신이 클래식 이별을 다 받아둬 내게 손아타는 오직 차 그것 따윈 네 볼 생각 안 해 날 피쳐라 어럽다 라이트 지금 내 심포니 일악장에 끝이 났어 fuck that capo 절대로 없어 난 돌아갈 일 박수도 너무 약정래 알렐루야 다섯 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를 췄어 영재였지 베토벤부터 모차르트 바우 쇼핑 선배였지 원활한 걸 접고서 가사를 썼어 열래 휘었지 난 이게 창조하고 그건 못 보라 그 새끼를 모두 염먹어 프리사체 무헐리필 드랭크 그게 내 희약장 마세와리칼 하얀색 드리사 코스 그게 내 희약장 마이큰 바로 나의 지휘폼 플로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플로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하아 뜨거워 자 위스트님의 심사평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똥이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일단 도규님은 아주 우리 훅을 해서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하아 뜨거워 네 그럼 에이스크림은요? 에이스크림이님은 우리 에이스크림이 뭐였지? 왔어 살 때 부터 남의 평소를 쳤소 경제였지 딸토빰부터 모자략 틀바 쇼핑 선배였지 원활한 한걸 좋고서 가사를 썼소 연애선 지나리길 참 좋아 그권 보뻔 그 새끼를 모두 엿먹어 프리사체 무할리필 프랭크